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1과목, 1영역인 인행사의 생의 기초를 다루고 있습니다. 삶의 여정이라고 표현하는 생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태아기부터 시작해서 노인기 또는 노년기까지 과정을 말하되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 학년전기, 학년기, 그리고 청소년기를 거쳐서 어른이라고 표현하는 성인기로 이행이 되는데 이 성인기는 성인초기, 성인중기, 성인후기로 표현해서 우리가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이렇게 표현을 바꿔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성인기 중에 첫 번째, 성인초기인 청년기부터 성인후기, 노년기까지를 일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생의 기초는 태아기로부터 시작해서 노년기까지 각각을 다루어도 아니면 에릭슨의 심리사위로 8단계를 다룬다 해도 태아기를 포함해서 9개의 단계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플러스, 마이너스, 가, 감이 있다 하더라도 10문제 전후에서 출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 성인기에서도 기본적으로 3문제는 나온다라고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청년기 하나, 중년기 하나, 노년기 하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청년기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청년기는 언제부터 청년이라고 할 것인가? 오늘날 청년이라는 나이를 숫자로 아니면 법령이나 이론서에 나오는 문자로 표현할 건 아니겠지만 거꾸로 청소년기를 본다면 청소년기본법에 오면 청소년의, 청소년의 나이는 9살 이상, 24세 이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가장 큰 특징, 청소년기의 가장 큰 특징 그러면 신체적 측면에서 제2급등기라고도 하지만 청소년기라고 하는 것은 에릭슨이 표현한 것처럼 자아 정체감이 성립되어가는 시기 이렇게 자아 정체감의 시기라고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이 청소년기라고 하는 것은 한참 꿈이 간섭받지 앓고 살아가는 독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독립하고 싶은 열정이 속구치는 이런 시기를 청소년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우리가 주머니에 자본이 있어야 더 실질적인 독립을 하는데 그럴 수가 없다 보니까 마음만 보면 사춘기, 마음적으로만 엄마의 품 안에서 엄마의 적국지에서 떨어지고 싶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면 심리적 이육이라고 뜻대로 드는 것이 없으니까 성질만 더러워져 질풍, 노동이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아무리 자기들이 세상을 똑똑하게, 야무지게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이 사위를 지배하는 것은 청장년이라고 하는 어른 특히 부모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의 뜻과는 어긋장나는 생각을 착구하게 된다는 점에서 겉도는 시기, 주변인의 시기라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다양하게 표현한 것이 청소년인데 너무 길었습니다. 청소년기는 보통 청소년기본법에서 24세 이하 그러면 우리가 볼 적에 어떻게 표현을 해도 성인기는 24세, 24세 이후부터는 우리가 성인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인기의 가장 특징, 어른이라고 하는 어른 어른이라고 하는 어른의 특징은 가장 먼 이에도 이것은 독립이지 않습니까? 독립 홀로 쓰기를 할 수 있어야 어른 대접을 받는 거예요. 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애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되었다,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우리 구호체로 어른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어른이 되는 초기의 입장을 청년기라고 합니다. 청년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신체적 성숙이나 정신적 발달 등 심신양면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많지만 하여튼 특히 신체적 측면의 신체적 측면의 최절정기다. 최절정기다. 이미 요즘에는 애들이 휴트니스 클럽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여다니면서 신체적 측면의 발달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신체적 측면의 제2급등기라는 특징은 주어질지 모르나 그것을 최절정기라고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신체적 측면의 제1급등기는 신생아기를 포함한 영아기 제2급등기는 청소년기, 최절정기라고 하는 것은 청년기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쭉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기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로서 여기 보면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독립하고 싶은 마음만 가득 찬 현실은 그렇게 되지 못하면서 가득경설 청소년기라고 해서 분리개별화라는 단어를 붙였었는데 여기는 그야말로 독립이라는 분리독립이라는 그런데 독립하고 싶은 갈망이 끄덕 찼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 왜냐하면 여전히 벌어놓은 것도 없고 그리고 부모의 지시나 부모의 품안이 아니고 저는 어떤 갈 방향을 제대로 설정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독립에 대한 갈망과 그의 독립에 대한 갈망과 불안감에 대한 양가감정이 존재하는 시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 이 청년기를 발달 단계를 학자의 이론 기초와 접목시켜 본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에릭슨의 심리사유의 이론 8단계죠. 신자, 죽은자, 친생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기로 넘으면 친생자의 단계로 넘어가면서 청년기는 친밀감 대 고립감의 단계. 여기 친밀감 대 고립감의 단계를 이렇게 청년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이드나 또는 피아제나 이런 분들은 청소년기까지만 설명을 했지 그 이후의 단계는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그 전에 먼저 우리들은 이 에릭슨의 발달 단계, 심리사유의 발달 단계에서 친밀감 대 고립감의 단계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우리가 이전 정도를 가지고 전투 범위를 가지고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넘어가 보시면 자, 그러면 청년기의 발달과 성인기, 성인초기의 발달과 한마디로 말할 때 이미 우리가 적어봤습니다. 통립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부모 품 안에서 벗어나서 그 양으로 자기 홀로, 자기 혼자 먹고 살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 도구를 우리는 야생이나 밀림이 아니기 때문에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이제는 부모 한 구성원이 아니라 나만의 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의 양면성은 홀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직업 선택이나 직업을 갖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만의 가족을 갖는다는 점에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기의 양대의 발달과 업 그러면 직업과 결혼이다. 또는 길게 된 직업과 결혼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 보시고 다음에 청년기의 발달과 업을 가지고 신체적, 인지적, 사유적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신체적 측면에서 굳이 신체적 측면은 단어볼 것도 없죠. 신체적 측면으로 본다면 당연히 신체적 환경기다. 신체적 측면의 최우절정기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다 좋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오늘날에는 그런 의미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영양제도 많아졌고 또 그러면 많은 신체적 소위 영양을 키울 수 있는 많은 여건이나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약간 차이가 있지만 신체적인 힘은 그래도 25세이나 30세 사이에 극대화되며 뭐 이런 걸 하나의 좀 살찌는 얘기로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지적 측면. 인지적 측면의 발달은 우리가 인지적 측면 비역체 피아제의 이론을 가지고 갑니다만 피아제는 인지 발달 단계를 영아기 정도에서 감각 동작기, 언어발생 이전에 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 단계라고 하는 유아기, 학년 전기 단계 두 살에서 한 일곱 살 정도까지를 전 조작기 그리고 초등학교 단계 아동기, 학년기라고 표현하는 단계는 구체적 조작기 그리고 청소년기로 넘어가면서 형식적 조작기가 이룬다. 형식적 조작기가 되면 그때부터는 적어도 추상적 사고도 할 수 있고 조합적 사고도 할 수 있고 가설을 이용한 연역적 사고도 할 수 있고 가설을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미래 예측적 사고도 할 수 있다라는 말들을 다 다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걸 기초로 해서 가파른 기울기를 가지고 발달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특징을 따로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신체적 측면의 최후 절정이 있기 때문에 인지적 영역도 정점에 달한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복합적 존재라고 했잖아요. 인간은 몸뚱만 가지고 있는 신체적 존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든 인지적 영역도 있고 가슴에 담은 정의적 영역도 있고 그런가 하면 생리적 영역도 호르몬에 관련된 다양한 이런 측면으로 표현되는 영역들이 믹서 되어서 모든 내, 외적 행동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신체가 변하는 것처럼 정신도 변한다. 당연히 이 지적 발달도 정점에 달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나머지 쭉 보시되요. 또 그런가 하면 여기 보시면 성역할 정책감. 여기는 중요표시가 되겠지요. 성역할 정책감. 우리가 보면 에릭슨의 발달 단계로 신자, 죽은자, 친생자라고 할 적에 에릭슨의 발달 단계 또는 프로이드의 구순기, 학문기, 남군기, 잠복기, 생식기로 설명할 적에 보면 성역할 정책감이 형성, 책에서는 형성이라고 했지만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은 유치원 단계 정도가 맞다. 유치원 단계 정도의 성역할 정책감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것이 확립되었다 또는 형성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적어도 어른이 되어서나 가능하다 해서 청년기를 성역할 정책감이 확립된 시기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쭉 되어 있지요. 성역할 개념 나와 있는데 성에 따른 사유 역할 기단을 내면화한다. 그야말로 완전히 자기의 정체성으로 정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역할 정책감 확립이라고 할 수 있고 성역할 정책감 확립, 성역할 정책감 형성 이런 단어에 대한 이런 자연 세부 또는 주변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년기의 사유적 발달, 청년기의 양대 발달 가업은 결국에 청년기의 특징은 하나로 독립입니다. 독립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독립하는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직업을 선택해서 나만의 먹고 삶을 해결하는 것이고 가해 결혼을 통해서 부모의 일 구성이 아니라 나만의 가족을 형성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양대 발달 가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청년기의 사유적 발달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여기 나와 있죠. 나와 있는 것처럼 이성교제와 배우자 선택 그래서 배우자 선택 결국에 어디로 가겠어요? 결혼이죠. 결혼. 결혼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만의 가족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나만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족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가족이 형성될 때에는 첫 번째는 부부 중심의 가족 나만의 환경은 나의 배우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민족이나 모든 문화권이 일부일처는 아닌 줄 알지만 그러나 일상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부부 그러면 일부일처로서 일부일처로 이렇게 설명되지 않습니까? 일남, 일녀가 하나의 기본 가족 단위로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설명해 보시고 거기 보시면 요즘은 출제 비중이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만 거기 배우자 선택의 동기 여기 선생님들 중에 저와 인연을 맺고 계신 분이 결혼하신 분들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뭐에 기초해서 배우자를 선택하셨는지를 가만히 보면 여기는 뭔가 가까운 시공간적으로 가까운 근접성에 의해서 거기 보면 배우자 선택을 뭐에 의해서 근접성에 의해서 같은 학교를 다니니까 같은 교유를 다니니까 같은 여가활동을 하다 보니까 가까워져서 서로 견인을 할 수도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상형 배우자를 선택하라. 내가 꿈꾸는, 내가 꿈꾸는 남자 내가 꿈꾸는 여자를 언제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했던 때가 있고 또 생각하고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형 배우자,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보상에 대한 욕구, 보상에 대한 욕구라는 것은 우리가 아들러의 열등감을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는 뭔가 잘나고 싶은 이런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걸 배우자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자기에게 부족되다고 하는 면들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을 살 갖추고 있는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서 나의 사각시대를 채우고도 넘치도록 이러면서 결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영 배우자 이론 동영 배우자 이론 동영 배우자 이론 보면 그래서 집안이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된다 이것은 옛날에 어른들은 동영 배우자 이론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산림 사이로 경제 영역도 거의 비슷비슷하고 아니면 종교관도 거의 비슷하고 이런 동영 배우자 이론을 보통 가지고 어른들은 말을 합니다. 너무 잘 살아도 너무 못 살아도 안 되고 거의 살림산도 비슷비슷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영 배우자 이론의 파생 이론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가치관의 일치이론 같은 가치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서 한 가족을 이루기도 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측면에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싶은지 아니면 어떤 측면에서 배우자를 선택하셨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론들이 있다. 칼루고가 주장한 이론입니다만 이런 이론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배우자 선택의 4단계 또 결혼에 이르는 6단계 아주 옛날 10여 년 전에 출제가 되었던 교과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배우자 선택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결혼에 이르는 6단계 처음에는 유사성, 가치관이 유사하던 아니면 살림살이가 유사하던 우리가 특히 재벌가에서는 정략결혼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정략결혼을 한다고 할 적에 뭐 머슴들이 뭘 하러? 라고 하면서 아무리 네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끼리끼리 그래서 동형이죠? 동형 유사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유사성을 찾고 그러면서 라포, 라포가 뭐예요? 친밀하고 따뜻한 인간적 분위기를 라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뭔가 비슷한 점을 찾고 비슷한 점 비슷한 점을 찾고 그러면서 뭔가 분위기 인간적 분위기 분위기도 조성해보고 그러면서 자기 개방 자기를 노출시키는 거죠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할 탐색 또 역할 조화 또 상호 결정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신입사원으로 취업했다가 오히려 상급자에 있는 팀장이나 과장과 결혼한 특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남녀 평등을 당연시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부장제 사회의 여파에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직책상으로 상급자의 배우자를 여자는 여자인 배우자를 선택하거든요 많은 집에서 그래도 라고 하면서 좋아하면서도 좋아하면서도 다른 집은 부러워하면서도 내 자식이라면서 많은 부모들이 조금 불편해하거든요 그래서 역할 조화가 가능할까? 라는 단계 그래서 이렇게 유사성 단계 분위기 조성 단계 각자가 서로서로를 보여주는 단계 그 다음에 역할 탐색 역할 조화 그리고 나서 상호 결정 이게 바로 결혼 후 단계가 되겠어요 결혼 후 단계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직업 선택입니다 직업 선택 청년기의 양대 발달과 그러면 결혼과 직업이 있는 우리가 직업이란 뭘까? 직업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업이라고 설명을 할 때에는 직업은 뭘까? 직업 직업에는 우리가 job이라고 하는 영어도 있고 또 그러면 occupation occupation이라는 영어도 있고 또 그러면 professional 패셔널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러면 하나님으로 내려왔던 소명 켈비누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하나의 소명의 관점도 있고 다양한 것이 소설적 직업이 뭘까? 뭘 직업이라고 하는가?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생계 유지의 수단인 것은 분명합니다 직업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이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직업은 잠시 오는 것은 직업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계속성이란 특징을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경제적 거래관계가 형성되어야 직업이라고 하고 또 거기는 사회성, 윤리성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소위 윤리적으로도 비난을 받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강제적 이원은 안 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또는 다섯 가지 조건이 모두 중적이게 직업이라고 하는데 직업은 경제적 거래관계가 조성될 때 직업이라고 합니다 생계 유지의 수단 분명하지요 그러면 생계 유지의 수단만 직업이냐 이 직업에 의한은 또한 사회, 생활의 수단이에요 사회, 생활의 수단 어쩌면 사회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직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16,8,000개, 약 17,000개의 직업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17,000개의 직업에 뭐라도 옛날에는 직업 그러면 또 사무실에 가서 펜때나 잡고 있는 이런 것만을 직업이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프리랜서라고 하는 직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막기 위해서는 옛날에 명함을 누렸잖아요 명함에는 다 사무실 주소와 사무실 전화번호가 있지만 요즘에는 누가 사무실에 앉아서 고정된 자리에서만 직업생활을 안거든요 요즘에는 그야말로 소위 모바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유공간, 자유시간 범위에서 직업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수단이 바로 직업이고 또 하나는 내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현실, 경험 세계 속에 나를 자하라고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직업이에요 자하, 실현의 수단을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는 것 그 외에도 많은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데 이 직업, 이 직업에 보면 직업은 생활수단의 의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판사했던 내용을 가지고 마무리 지시면서 나머지 내용을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도 우리가 성인 초기, 청년기를 봤고 이번에는 성인 중기, 성인 중기, 중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년기는 몇 살부터 몇 살이라고 할까라고 할 때 오늘날에는 나이가 무의미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가 무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년기라는 것은 뭘까라고 할 때 나이를 이렇게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중년기라고 할 때는 어쨌든 40대 이후 정도는 보통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그럼 몇 살까지를 중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법으로 노인은 몇 살부터 이렇게 적은 정한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노인 정책에서 65세 이상이란 말로 하는 걸로 볼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중년의 나이는 64세 정도까지를 중년으로 인정해야 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안 열 건 아니고 또 어쨌든 중년기는 이렇게 장년기라고 부른다라는 거 보시고 에릭스는 발달 단계로 표현해 본다면 신자, 죽은자, 친생자 그래서 생산성 대 침체감 이 시기에 뭔가 있지 않은 것을 만드는 열정적으로 만들어내는 시기야 되는데 열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자면 침체감에 쌓여서 살게 된다라는 특징으로 생산성 대 침체감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회복지사 1급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에는 중년기에 들으신 분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이고 내가 공부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막 주눅이 들어서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1급을 거쳐서 또 다른 꿈을 꾸게 될 적에 또 다른 긴 미래, 인생 100세 시대 아니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년기는 젊은 애들이에요 젊은 나이라고 표현도 않고 젊은 애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나이는 거의 대부분이 아무리 나이가 되었다 하기도 50년 이상 남은 인생인데 그렇기 때문에 중년기라는 단어는 웃기지도 않는 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년기, 이게 뭐지, 가족주기로 모르지만 생산성 대 침체감이란 이 핵심 단어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중년기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곧잘 나오는 거지요 중년기는 특히 직업 생활을 직장이란 단어로 표현할 적에 나오는 것은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이 시기가 전 삶의 여정에서 지위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있고 경제적 돈을 벌었다는 것도 가장 많이 벌었을 때이기 때문에 인생의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샌드위치 세대 그야말로 앞뒤면에 소이 샌드위치 에다가 햄도 집어넣고 뭣도 집어넣고 해서 하나의 샌드위치를 만드는데 이 시기는 분명히 청년기부터 독립을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영원히 독립하지 못하실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옛날 같으면 인생 60, 60 고령회 이런 소리였을 적에는 적어도 40회를 넘어서 50대가 되면 자녀들을 출가시키면서 좀 독립의 느낌을 가지고 그리고 60대가 넘어서면 이미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서 그야말로 노년기로서 완전 존경을 받는 이런 시들이 있는데 지금은 자녀들의 초은연령이 몇 살이에요? 33살이잖아요 그리고 노인들이 돌아가는 시기는 몇 세예요? 요즘 조문회 가보면 80대도 있지 않아요 보통 90대예요 지금 제가 90대라는 것은 여기에 만약에 50대인 분이 계신다면 그 50대인 분의 부모님이 지금 70대나 80대도 있거든요 아직 돌아가실 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자식놈은 부모의 효도겠다라고 결혼을 않고 있고 부모는 참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고령화 시대에 발맞추어서 돌아가실 표현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원히 자녀를 양육하면서 동시에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양의무감 수행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샌드위치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빈둥지 증후군 빈둥지 증후군 저와 같은 예를 들어본다면 저희 집은 소위 종갓집의 입장에서 일주일 있었는데 더욱이나 신시장, 구시장, 터미널 옆에 저희 집만 있으니까 모든 제가 저부터 종손이니까 신인척분들이 다 시골 같은 경우는 터미널에 차가 떨어지면 다 집에 못 가시거든요 다 자고 갑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저는 남매가 많다 보니까 남매들의 친구도 터미널에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으면 다 저희 집에서 자야 됩니다 언제나 20명 30명씩 그냥 이렇게 같이 끼워 자고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랬던 저희 집에 어느 순간 저는 증후할머니부터 기억이 증후할머니부터 계시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많은 친인척, 어른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남매들 이렇게 있었던데 어느 땐가 내가 시골을 내려가서 터미널에서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고주녀 큰 거예요 어머니 혼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방이 아홉 개인데 집이 커서 아홉 개가 아니라 남녀가 유별해서 칸띠기 하다 보니까 아홉 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야구선수 타유를 두고 계시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일은 다 애들 서울로 나와있지 아버지께서는 그 당시 출근해 계셨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야말로 전업주부로만 살아오셨던 어머니께서 할 일을 갈 길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기는 한 것처럼 그야말로 빈둥지 주는 곳 빈집인 거예요 밖에도 냄새가 나 빈집이라는 것이 그래서 부랴부랴 서둘러서 저희 집에 우리가 새빵 논다고 그러죠 월새빵을 논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분이 아는데 마침 애들이 어린애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딸 둘이 막 뛰어다니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할머니 혼자 계시는 집에 뭐 와서 그냥 방 많지 애들은 뛰어다니니까 그런데 집이 살았어요 웃음이 나오고 뛰어다니고 뭐 어떻게 단독주택이니까 어떻게 시끄럽다고 그러는 사람 없지 뭐 그렇게 된 거죠 빈둥지 증오건 또 중년의 유익이 제2의 사춘기 제2의 사춘기 뭐 중2병 아무것도 아니야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한번 엎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그 영어로 중년에 특히 우리가 유국에서 배울 적에 모든 인간들은 양성을 다 가지고 있다 자기만 모를 뿐이지 남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식 속에 여성성을 내재하고 있었고 여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식 속에 남성성을 숨겨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아니마 아니무스라고 한다 아니마 아니무스가 언제 등장한다 인생의 후기 특히 중년기에 드러나게 된다 바로 그렇게 해서 자기의 본질로 되돌아가려는 이런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밑에 나오는 개별화 개성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소위 특히 전업 중으로만 살던 어머니께서 세상을 한번 자기 뜻대로 자기 세상을 한번 만들고 싶은 도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제2의 사춘기 여기 보면 중년 부분에 갈등도 심화되고 갈등도 심화되고 뭔가 또 다른 독립을 독립을 지향하는 이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황혼이혼이라는 말의 분위기가 이때부터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머지 정체감위기, 갱년기 한 번 다 알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습니다 정체감위기 이 갱년기라고 할 적에 여성에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출제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있지만 남성에 나타나는 갱년기를 메타포스 남성이 나타나는 것을 메타포스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남자들에게도 바로 이 갱년기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아니마가 드러나면서 뭔가 사람이 여성스러워진다 섬세해진다, 비양양거리면 깨잘스러워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그러면 자꾸 집에서 배우자에게 짜증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것을 보시면 됩니다 또 중년기가 되면 문제 해결 능력의 절정기다 창조적 생산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랜 연륜과 오랜 경륜을 통해서 그 어느 누구도 일어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의 최절점기라고 하는 중년기라고 설명을 합니다